온라! 온라! 멕시코만 아냐? 맞아요, 맞네. 네, ETNU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신화입니다!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의 파괄적인 엔신이 화제입니다. 그들이 멕시코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NU도 멀리 멕시코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드날께 펼쳐진 발판, 나초 냄새, 물심 풍기는 이곳 마치 사건의 현장 같기도 한데요. 대체 이곳이 어딘가요? 유학하고 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유학 하루에 한... 네, 지금 여기는 신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멤버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각각의 모습들이 공개될 겁니다. 저는 신화 멤버의 깔아올랐습니다. 원래 멕시코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그런 촬영이 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감독님께서 뭐 멕시코가 아니지만 마치 멕시코인 듯이 찍어주신 분들도 있고요. 멕시코에 계시는 그런 총을 쏘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의 컨셉인데 촬영 중에 잠시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 다시. 아, 저 담배에? 담배 조심해 주세요. 담배불 붙으면... 뭔 얘기 다 말았죠? 컨셉!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이대 담당 피디, 혜선 씨 옷에서 뭔가 발견하는데요. 좀 눈도 가려보고... 왜, 왜, 왜? 남대연는 벌의 공격에 마치 매트리스 한 장면처럼 화려한 방어 기술을 선부인 혜선 씨. 나 너무 피했지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딘지 모르잖아 방금 거 없었다니는데 우리 늦은 거 아시죠? 우리 전진 씨가 최고의 멕시코에 사실은 그냥 본토인처럼 오늘 인터뷰 정말 힘드네요 예상이 됩니다 아까 머량을 살짝 봤는데 그냥 그 자체가 멕시코인이에요 그냥 혜성 씨도 인정한 미스터 멕시코는 바로 전진 씨였습니다 어째 국적이 의심스러운데요 아 이건 흠적을 때 없어 감독님도 만족한 모양입니다 바로 적용이 됐어 NU 시청자 여러분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신화 멤버들은 약간 쌀쌀한 날씨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뮤직비디오 보여드리려고 선사해드리려고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네 굳이 컨셉에 대해서 굳이 컨셉에 대해서 굳이요? 굳이 굳이 그동안 저희 모습이 아닌 다른 좀 확 이미지를 변신해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아미고 이 때 어디선가 나타나 예상 씨 두 분 멕시코필 너무 충만하신 거 아닌가요? 머리에 잔뜩 힘을 주고 나타난 동안 씨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러한 동안 씨가 부끄러운 민우 씨 서로 분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알렉산드로 역할을 충실히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10주년 코스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추우세요? 10주년 코스트가 많이 추우신 것 같은데 멕시코에 있는 저희 형한테 영상편을 보내도 되나요? 네 보내봅시다 용덕이 형 형은 잘 있지? 아 이번 둘째 또 형 닮았더라 진짜 안타까워 건강하게 잘 기르길 바래 화이팅 위트가 이 동안 씨 멕시코의 용덕이 형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자기한테 끈을 드리지 우리 빵 하고 역시나 총 앞에서는 급소심해진 동한 씨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일단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시작되자 멋지게 총을 쏘는데요 컷 신화의 180도 변신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구지 타이틀곡 런의 뮤직비디오는 신화의 다섯 멤버들이 인질 에릭 씨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혜성 씨 어디에 그렇게 달려가나 했더니 자동차 위에 목표물을 올려두고 뭔가 대단한 것을 준비한 모양입니다 멋지게 한 방 날려보는 혜성 씨 와우 한 방에 성공 못 참아 봤어 한 방에 혜성 씨 유연지에서 좀 놀아본 손 씨를 발휘하는데요 와 이번에도 성공입니다 이번에는 여섯 멤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불량기 가득한 모습에 동네 노는 형들 포스가 조금 풍기는데요 한꺼 포즈를 잡던 멤버들 막상 초월이 날라오자 정신없이 피하기에 바쁜 모습인데요 이거 연기 맞나요? 자 펀 깜짝 놀란 멤버들을 위해 감독님이 내린 특단의 조치 아 웃으면 안 돼요 진짜 웃으면 바로 쏘는 척만하기 소리가 딱딱이 영 시원치 않은데요 플러시 빵야 빵야 하라고 에이, 과연 화란다고 할까요? 신화 멤버들은 1998년 데뷔일에 단 한 번의 멤버 교체나 타이틀 없이 한계같은 우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데뷔 10주년, 강산이 한 번은 바뀌었을 시간인데요. 저희 옛날 모습도 케이블에서 아까보는데 되게 얼어있고 그런 거 보면서 실감하고 오늘 처음 진실로 얘기한다면 저희 멤버들이 다 영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나가는 방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룹이 바로 신화입니다! NU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신화의 에릭이었고요. 앞으로 신화 10년, 20년, 30년까지 가는 장수하는 그룹 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신화 데뷔 10주년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신곡 런의 뮤직비디오도 정말로 기대할게요. 신곡 런의 뮤직비디오도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신곡 런의 뮤직비디오도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신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ě quantify 남자 3 문화 다중의 뮤직비디오도 정말로 축하드리고요.